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는 동생이 요즘에 먹방을 많이 하더라고요 맛있는 걸 많이 먹어요 그런데 몸보신 한번 시켜주려고 제가 중국에서 진짜 맛있게 먹다 온 게 있어요 그거를 오늘 선물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약간 희생 아닌 희생인데 식용으로 먹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몇 마리 좀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엄청 좋아할 거라고 확실합니다 몸에 좋은 거 들고 왔습니다 이야 근데 이번에 차 샀다고 하는데 와 이쁘다 이야 이 차인 것 같아요 와 멋있다 오 문이 열려있네 오 문이 열려있어요 오 문이 열려있어요 오 조용해봐요 마다 오 위ícia 자 자 jazz 선생님이 좀 몸이 요즘 안좋은거 같애서 몸보시나라고 내가 샵에서 진짜 좋은거 가져왔어요 봐봐요 봐봐요 내가 중국에서 먹었던건데 진짜 맛있는거에요 전갈이잖아 네 바로 전갈입니다 와 이쁘게 생겼다 이거 그거잖아 자이언트 블루 전갈 아닌가?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입니다 아니니까 아시안 포레스트 아 이거도 이건데 아 이게 진짜 랍스타처럼 맛있어요 아니 아니 여기다 키우라고 주는거에요? 아니 먹으라고요 여기도 있어요 이게 진짜 고소하니 진짜 이것도 맛있어요 아 열어보세요 아 잠깐만 아 이게 영상 촬영 준비하고 있었구나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아 맛있는거라니깐요 없는데? 아 있어 있어 내가 조심해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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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갈이잖아 여기도 전갈있어 지금 여기 한 10마리정도 있는데 이 친구들 몸에 좋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 농담하지마요 나 안 먹어 안 먹어요? 아 농담하지마셔 일단 먹게 될거에요 형들 네 형님 형님 좀 더 먹게 될거에요 자 여러분들 아 조금 아 진짜로 이거를 주고 갈라고 했는데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거 정말 가지고 왔으면 뭐 초밥이랑 뭐 이렇게 새우랑 해서 뭐 먹는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 오늘 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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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는 날이 뭐지? 가는 날이... 장난이... 잠깐만,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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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아, 이거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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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아니, 형 옛날에 중국... 키우고 싶다고! 아, 키우고 싶다고? 아닌데... 제가 예전에 중국 갔다 왔을 때 먹고 싶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잔뜩 쫄아가지고... 못 올라오네, 이제... 이런 게 못 올라온다, 못 올라와... 이렇게 된 거 컨텐츠 같이 영상 콜라보도 하고 아마 먹을 거예요! 네, 아마 정갈은 우리 깨비가 진짜 먹어줄 겁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 진짜 몸 벗으면 되나? 응, 당연하죠! 여기 독성도 어느 정도 먹어주면 좋다고 하는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독은 우선은 제거하고 드셔야 돼요! 독 제거하고요? 그럼 이거 정갈 꼬리가 톡 다는 게 진짜랄? 자,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레알로 하다 보니까... 아, 저... 아, 저도 모르게 지금 하나 먹었어요! 아, 진짜... 게임인에 올 때 좀 조심해야겠네요, 아아... 아니, 그거 몸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이, 나는 지금 어제도 백숙 먹고 해가지고 나는 몸이 좋아, 지금... 너를 위해서 가져왔는데 내가 먹어버렸네, 아아... 자, 깨비님! 아, 뭐예요? 뭐예요? 저... 이빨에 정갈 꼬리... 아, 어때요? 오늘 정갈을 선물로 받으신 소감이... 아, 몸보신 하라고... 어, 진짜 마음을 담아서 가져왔거든요... 어, 뭐야? 아, 몸보신이요? 네... 그냥... 그... 목 아픈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이럴수가... 아, 지금 마음을 담아서 가져왔는데... 좀 약간 섭섭하네요... 아, 근데... 네... 맛있었어요... 응, 맛있었죠? 맛있었어... 맛있어가지고... 맛있어가지고... 네... 이제 밥을 많이 사가지고... 이제 정갈이님 많이... 찍어가지고 드리려고... 아... 아...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뭐 대단한 거... 가져올게요... 아니, 지금 벌써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피부도 아주 좋아졌어요... 어... 좋아요... ㅎㅎㅎㅎ 이거는 좋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